마 검사님? 응, 왔어요, 요금? 어? 저녁때 뭐하세요? 뭐하겠네요, 야근하겠죠 야근 끝나고 뭐하세요? 뭐하겠네요, 퇴근하겠죠 퇴근할 때 같이 들어가요 어 왜요? 왜긴요 집에 가는 30분동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거죠 이제 마 검사님 시간 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미쳤나봐 마이든 마이든 귀여워 준비 됐죠? 나 이제 2년차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떠나자 내가 1차 소환 때 내가 온다고 했지? 아니, 검찰총장님 좀 바꾸라고 지금 어? 잠깐만 끊어봐, 끊어봐 아니 니들 몇개야? 어? 야 여기는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고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불러 제끼고 막 이러면 우리가 막 와갖고 니들 앞에서 조용합시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을겁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마이든 검사거든요 미끼러 미끼러 그러면 우리 рег fingerprints 미끼러 우리